wake up 그 시간이야 sunset 불러지는데 지친 하루를 보냈지 뭔가 필요해 빌딩 끝자락 걸린 한진 역무는 공개 마이 갓 우리 만날까 이 밖의 기분이 되던 저녁인데 두 번째가 우리 삶의 이름을 맞지 않게 너의 목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다지 않게 조금만 더 강하게 조금만 더 강하게 오늘 콘서트 일정으로 먼저 한 번 판매장입니다 오늘 저녁의 이유 선화도 섭취입니다 콘서트는 섭취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믿을 수가 없어 부딪혀오는 샴페인 솔직해지는 얘기 손끝 가까이 이 악몽에서 너와 함께 보여줘 화려한 곳이 어딘가 변하던 우리가 서로를 만나 Oh my love Going out to this sunlight 반짝이는 시간 속에 너무 시작되는 듯해 Oh my love 좋은 인사 시켜보기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만 노랭박 또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앨범 나오기까지 고생 많이 해주신 최고의 우리 스텝분들께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이유 잠 들지 못할 것 같아 항상 흔히 없이 영원에 대해 무서워하는 게 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의 이유 오늘 저녁의 이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태연씨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트로피가 저희가 꼭 각자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S.E.S.E.S.E. 인기가요 4호 첫 특집 2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저희가 도와주시요 네 태연씨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연씨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7일에도 우리가 이어서 만나기로 약속 네 태연씨 오늘 저녁의 이유